잠이 없겠는데? 아 뭐 왜 간섭이야? 뭐뭐 시킬거야? 매운 크림 하나, 로제 하나, 스컬 플레이터 하나 그냥 그만 그만 먹자 우리 그 3개인데? 4개 왜 4개인데? 크림, 매운 크림, 로제, 이거 그 작은게 아니다 자기야 불고기도 시켜서 내가 주문하고 올까? 응 받아줘 피클도 좀 주지? 매운 냄새 이거 매워서 먹어 이제 금방 나올거야 이거 엄마 아빠꺼야 음식 금방 다 나와 시원하고 와 진짜 맛있겠다 음식 음식이 맛있게 맞아 음식도 나 이미 매운 난데? 아니 안돼 시원이는 먹마 금방 나와 우리꺼는 나와 고기도 나와 지금 그릇 그냥 아빠 팔이 안가질까? 좋아 많이 먹어 도전해볼래 시원아 왜 많이 매워 와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다 금방 나온다 아빠 이제 고독해서 좋아 응 부모님 거 나온다 나도 나도 엄마야 엄마야 베리아크 소스 하나만 더 주시면 안될까요? 이거 봐 드릴까요? 네네 엄마 더 하셨으면 갖다 줘 엄마가 좀 더 고기 찍어먹는다 이렇게 많이 찍어먹는다 나 이거 많이 찍어먹지 소주 먹어 엄마 거기 줄게 시원아 저 소스 달라고 했거든 먹어 여기 팍 찍어먹어 그래 맛있어 이건 이거 다 찍어먹는다고 했어 엄마 이거 먹어봐 안 뜨거워 파스타를 2개 더 넣을 것 같아 안 짜 먹고 꼭 찍어 먹으면 맛있어 데리야끼에 꼭 찍어 먹어 맛있어 그렇지 콜라 2개 안 왔어요 콜라 왼쪽이 근데? 아니 여기 있어 뭐? 어 이거 콜라 넣어줄라고 지금 뭐해 먹어? 안 먹어 빨리 서른이가 난 것 같아 끼집어 스파이터 적어 잠시 지금 먹어 이렇게 돌려먹으면 돼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었나? 그냥 손으로 먹어 그냥 그래 고기 딱 박아 먹어 그래 고기 딱 박아 먹어 그래 고기 딱 박아 먹어 안 돼? 안 돼? 끓는 거 미세븐 너 응 나 혼자서 아니야 그래 하지마 자기야 하나를 갖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컵 그게 안 써도 되잖아 아니 뭐 얼마 조금만 뿌리고 있어 당연히 내 먹으리지 많이 먹어 응 괜찮아 맛있나? 안 맵나? 호나이랑 같이 먹어 고기 소스지 시워 좋아하는 맛이지 고기 lobby 굴 самый ug 소스 미션 스테이크 파네 많이 먹어 피어 자기 먹여 먹으라고 이 너무 뜨거워서 안 돼 잘 먹는다 아 설탕 뿌려주는구나 물은 없지? 물